비디오를 발견한 회 Kollege 야 뭐야.. 어떤 스타일라기보다는 영화 촬영 때문에 지금 뒷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뭐 댓글 창에 보니까 나 여잔데 이광수 머리 나보다 길다.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구요. 대처 좀 많이 해주시고 민영씨. 네 세정이가 지금 오늘 광수오빠 똑같이 흉내낼 수 있거든요.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해 봐요 해 봐요. 네 세정이가 똑같이. 버릴 수가 있어. 야 뭐야 얼굴이 왜 그래? 여러분.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세정이 세정이 세정이. 무슨 일이시죠? 죄송한데 너무 시끄러워서요. 소리가 다 들려요. 네? 저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. 그래 안 되겠나 보잖아. 시끄러워 시끄러워. 뭐 어떻게 해야 돼? 차를 내지 봐? 나 진짜. 네 세정이가 지금 오늘 광수오빠 똑같이 흉내낼 수 있거든요.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해 봐요 해 봐요. 네 세정이가 똑같이 일 수 있어요. 나를 따라. 나 김선생님. 나 김선생님. 머리 스타일. 뭐야 얼굴이 왜 그래? 네 뭐... groovy coisa 해. 감사합니다.